지금 캐논에 캠코더 HF-R20을 제가 지금 사용 중에 있거든요. 저는 캐논 유저지만 이번에 캠코더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사이즈도 되게 작고 가벼워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실 것 같고 여기 보면 파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시고 그러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나고요. 충전은 집에서 충전기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안에 보시면 이거는 위에는 줌이에요. 땡기고 하면서 줌이고 여기는 이제 녹화. 그리고 처음에는 사용하실 때 꼭 날짜랑 이런 거 지정해서 하시고 여기는 SD 카드를 넣는 곳입니다.